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겁나 많이들 오셨네요. 누구누구 했지? 청청. 청청하고 바다. 또 있어? 없지? 없지? 청청. 셀톱이 아파. 여기 찢어져. 자 그러면 꼬매 잘한거 간지나게 딸이 보고 그랬대 간지나게 엄마 하시오 그랬대 간지난다고 엄마들은 자 합시다 먼저 뜯고 튕기고 그것부터 차례차례 레솔라 레미솔라 시레미솔라 입으로 크게 염서 합시다 시작 레솔라 비솔라 시레미솔라 라솔미 레시 라솔미 레 라솔미 그 다음에 이제 튕기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작 레솔라 레미솔라 시레미솔라 끝 라솔미 레시 라솔미 레 라솔미 우리 쌤이 내가 아까 저 개구리 타령을 가르쳐 봤거든 그 개면을 지대로 하시더라니까 개구리 무슨 개구리 반갑네 반가워 서울 이춘 풍에 반가워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그 음을 정확하게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이 급빈 반음을 선생님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확실히 음감이 좋으시구나 그걸 알았어요 악기를 하잖아 엄청 음감이 좋아하세요 못 듣는 놈은 남은 남은 남들은 어디를 갔다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이러고 있어 그게 아니야 노래를 하실때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다 모두 그러고 있는데 혼자 그렇게 하시고 계시더라고 이렇게 악기를 하잖아요 음감이 좋아져 나중에 그래서 비묘한 그런 놈들을 다 드러내고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기가 악기를 하면 음감이 좋아진다는 사실만 아시면 돼요 아끼려는 사람과 아는 사람은 음감을 찾아내는데 하늘과 땅 차이야 나중에 가서는 벌어져 무장 무장 하하하하 그니까야 돼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집어 집고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두 줄씩 세 줄씩 집는 거지 이렇게 이래라 이렇게 시작 이래라 솔레라 이래 솔레라 그 다음에 뒤비고 뒤비고 내려옵시다 이 라 솔 솔 미 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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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천천히 하셔 저기 뭐야 조금 이렇게 잘 이렇게 학습이 늦게 되시는 분들은 천천히 하시면 되는 거에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이 오늘 나한테 한 가지 조금 오늘 협조해 주실 일이 있어 제 친구가 집들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봐야 되니깐 이따가 이따가 4시 50분에 끝낼 거에요 그니깐 우리 회원님들이 오늘만은 협조해 주셔야 돼요 저를 너무 늦게 가면 나가 앉아 집들이 다 끝나가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 먹고 설거지만 놓고 와야 되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옥타브 뜯기 같이 옥타브 뜯기 렛 솔솔 같이 뜯는 거 이렇게 같이 뜯는 거 시작 미 솔 라 미 솔 라 이제 거꾸로 내려옵시다 시작 라 솔 미 레 솔 라 솔 레 끝 한번 더 해야지 지금 지금 떠듬떠듬하고 있으니까로 다시 해야지 시작 솔 솔 라 레 미 솔 라 이제 거꾸로 내려옵니다 시작 라 솔 리 레 라 솔 리 굿 이제 옥타브 집기 이제 아까하고 틀린 게 뭐냐면 같은 음을 갖고 하는데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이렇게 집어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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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손가락이 아파서 시작 렛 솔 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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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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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디비고 디비는 건 엄지를 먼저 하는 거지 디비는 건 엄지를 먼저 하는 거예요 시작 솔 솔 렛 렛 렛 렛 렛 렛 렛 굿 선생님은 꼭 내가 가운데 손가락으로 요것이라고 해도 꼭 실제 요것이더라 응?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예 그렇게 아니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아까 거꾸로 지프 올라가고 뒤디면서 내려가서 거꾸로 그 다음에 뜯고 쌍 튕김하는 거 렛 렛 렛 렛 렛 썰 썰 렛 렛 렛 썰 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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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손목이 떠다니면 안 돼 손목은 여기에 현치매 야물지게 손목이 붙어다녀야 돼 뜨면 안 돼 이럴 때 조차도 뜨면 안 돼 뭔 말인지 알지? 내려갈 때도 그렇고 손목이 꼭 이렇게 걸쳐 있어야 돼 이렇게 봐봐 그렇지 손목이 뜨면 안 돼 그것만 잘 지켜야 돼 시작 다시 시작 끝! 끝! 그렇게 해서 어지간히 아따 잘한 거 독주한다 근데 잘했어 소리가 야물고 좋았어 놀리려고 그런 거 아니고 잘했어 진짜 그렇게 하고 꽃이 폈네 들어갑시다 내 안경이 어디로 갔대야? 밑에 보여? 여기 자기는 진짜 눈이 밝다 우리 이쁜 아가씨를 왜 독도리님이 괴롭혀요? 자기 하고 싶은 가게 내비토 여기 닮았네 닮았어요 너무 예쁘지 근데 그냥 뒤에서 아빠 뒤에서 힘들잖아 딸을 독립시켜줘요 자 레미 솔 시작 그럼 찬 샘 우리 다 끝났는데 이거 혼자 펌파바빠 펌파바 그러면 안 되지. 다시 시작. 천천히 합시다. 내가 보니까 몇 명만 지금 하고 나머지는 뒤에 꼭 장단이 남아. 어떻게 그럴까? 우리는 다 끝났는데 한 번 더 시작. 그 points. 내가 보니까 세 명만 장단이 맞았어. 나를 포함하여 요래요래 이렇게 셋만 맞이고 나머지는 다. 우리는 쏠쏠쏠쏠했는데 꽃 피었네 그러고 있어 시방. 연습 빨리 하세요 그 뒤에 배우게. 하고 계셔 배우게 연습하게. 응, 어쩐 일이셔? 어, 그런데 저 모를 수 없이도 하겠어, 근데 지금 못 온다는 거냐? 알았어, 그러면 어, 알았어 자, 갑시다, 시작 굿, 한 번만 더 시작 랄라 솔 라 시라 솔 솔 솔 솔 리 빛 솔 associates ș 솔솔솔솔솔솔솔솔 굿 다시 천천히 시작 레밀솔 랠라솔라시라솔 솔솔솔솔 에리리리리리솔 솔솔솔솔솔 Australian 솔솔솔솔솔솔 솔솔솔솔솔 이제 얼추, 얼추 맞아갑니다. 근데 합주를 했을 때 이케악은 일사불란하게 호흡이 딱 맞아야지 우박 떨어지는 소리 솔솔솔솔솔 했는데 그때 사 솔솔솔솔솔 우리는 벌써 끝났는데 솔솔솔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호흡이 촤악 맞아야 될 거 아냐.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갑니다. 뒤에 시작! 레비솔, 랄라솔라시라솔솔솔솔솔 나비솔무리리리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 이제부터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합니다. 노래와 카야금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 laquelle xen솔솔솔솔솔솔씨무리리리acs 고고고고고고고기 꽃은 그냥 꽃. 고고고고고고고고고 käytt bess 손은 두 개가 가고 있잖아 꽃이 갑니다 꽃이 피었네 꽃이 두 박자야 그러면 가야금은 렐레를 분해해갖고 렐레를 이렇게 하는거야 시작 꽃이 시작 꽃이 자 다시 꽃이 자 다시 저를 보세요 전부 여기 어텐션 시작 꽃이 이렇게 돼있어요 시작 꽃이 꽃이 두 박자인데 이 렐레를 렐레를 이렇게 두 개 하나씩 하나씩 뜯어주는거에요 그 두 박자 동안에 렛을 이렇게 꽃이 시작 시작 굿굿 자 한번 더 노래도 같이 해요 꽃이 시작 꽃이 다시 꽃이 시작 꽃이 굿굿 자 한 번 더 잘했어요 여기는 그 다음에 똑같이 가네요 라 라 솔 라 시라 솔 비이 여헌 내 라시라가 어헌 내 할 때 어허 시 저기 뭐야 라시라예요. 그러니까 라솔까지가 비이예요. 비이예 시작. 비이예. 그 다음에 라시라솔, 라시라솔을 한번 뒤집어 줍니다. 라시라, 를 먼저 뜯으세요. 그 다음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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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라시라, 시작. 어허, 옳네. 그게 옳네야. 어허, 옳네 시작. 어허, 옳네. 한 번 더. 어허, 옳네. 한 번 더. 어허, 옳네. 그러면 옳지, 피, 여헌네까지 된 거예요. 랄라 솔까지가 피였네 이렇게 해봐 우지 피였네 이렇게 된 거예요 시작 우지 피였네 그 사이에 반주를 해줘야 돼 라시라 솔 시작 라시라 솔 라시라 솔 라시라 솔 라시라 솔을 했는데 왜 솔을 듣고 그래 라시라 솔만 알아니까 라시라 솔 솔 솔 솔 굿 굿 튕기세요 자 치올림 해봐 라시라 솔 해봐 아니 왜 튕기는 거 안 했어 라시라 솔만 알아니까 라시 자 봐봐 치올림 그냥 라시라 솔이라니까 라시라 솔 라시라 솔 뒤집어 라시라 솔 굿 그거야 다시다 라시라 솔 다시 라시라 솔 다시 라시라 솔 그렇지 라시라 솔 한 번 더 굿 굿 자 어 손은 틀렸는데 굿굿굿굿 시작 굿 시작 굿 굿 시작 굿 굿 라시라 솔 했고 그 다음에 솔 솔 솔 솔 치번제 솔 솔 솔 시작 두번째 솔을 가운데 손가락으로 뜯어줘야지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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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D 굿oll行 솔로 둘째 줄을 하라니까 넷째 줄을 뜯고 그려 둘째 줄을 가운데 손가락으로 뜯으라고 그 다음에 넷솔을 집어 그래 소리 아니지 4 6 4 6 4 6 그렇지 뒤집네 뒤집는 것이 아니라 집어 그렇지 튕겨 튕겨 이제 그 다음에 튕겨 튕겨 굿 굿 거기까지 다시 다시 시작 솔 솔 솔 솔 솔 솔 솔 솔 솔 그치 넷솔 집어 굿 굿 굿 그렇게 하라고 다시 시작 둘 둘 둘 셋 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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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그게 아니야 소울하고 바로 집어야 돼요 굿 굿 그리고 짓고 나서 두 박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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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굿 다시 갈게요 렐레솔랄라솔라시라솔 시작 렐레솔랄라솔라시라솔 솔솔솔 그 다음에 뒤에 거 배웁시다 꽃이 비었네 여기만 틀려 솔시시만 틀려 시작 솔시시 솔로가 솔를 뒤집으세요 2번 6번 2번 6번 줄을 6번 줄을 먼저 저기 봐요 뜯고 그렇지 그렇지 시작 해보세요 시작 솔시시 솔시시 시작 솔시시시 시작 고치 고치 솔시시 오 솔시시 한 번 다섯 오 렐레 solids 아버가 솔를 수 Spot Knight 씨 mild 싫 손 솔 B Mas 1962 את 굿굿 맞습니다 솔시시만 하고 나머지는 랄라솔라시라솔솔 솔솔솔 똑같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또 틀려 여기가 봐봐 보세요 여기가 이게 아니고 이게야 엄지를 걸어서 이게 틀려요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시작 7번 9 자 해보셔 채울림 해봐 시작 그건 미잖아 솔솔끼리 해야지 6번 아니지 아니지 육하라니까 천천히 봐봐 그럼 4하고 6하고 집어 집어 4하고 6하고 집어 그렇지 그렇게 집어 아니 그게 아니라 식지로 식지로 그리고 튕겨 굿굿굿굿 그런데 이것이 떠서 이렇게 이렇게 생기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떠는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혼자 야물야물허니 자리야 그냥 시작 시작 여기 근데 거기가 이게 두번째꺼면 옮취기꺼면 옮취기 옮취기 근데 발을 찍히지 말고 너무 못많이 옮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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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취 옮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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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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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모셔요 아니요, 아니요 4, 6, 20으로 그쵸? 저를 모셔요 프린트 했는가? 이거하고 다름이니까? 우리 사는 거 이거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 양반은 완전히 산조하는 아, 우리 양반이다 이 이현이 엄마 이 사람은 가위로 태어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산조하는 이 산조하는 이 산조하는 이 선생님이 이렇게 하셔야죠 예예 그렇게 하셔야죠 예 나 날라 여기하고 있어 여기하고 있어 여기 게 여기 여기 donors 우리는 여기 이 우리 그 소리duct 소리 64 엄청 너무 데 alts 시, 라, 솔, 라, 시, 라, 솔 else 라, 솔, 라, 솔節目 시, 라, 솔 이제 엄지 내리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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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앞으로 손이 나오니까 알았으니까 저 보세요 여기서 가깝잖아 선생님 이만큼 나와 이렇게 그러면 안 돼 소리가 야무지고 좋은 소리가 안 나 그렇지 그 다음에 라 라 솔 라 시 라 솔 솔 솔 솔 솔 솔 솔 솔 끝 천천히 인정 하세요 아주 잘 하셔서 우리 수정 양반 수정 양반은 처음부터 해야 되요 어디서부터요? 처음부터 해야 되요 거기서부터 나올 수가 없어 결속을 많이 했잖아 이렇게 잡아 그렇게 하는게 샤니징 렛믿을 쌍으로 쌍으로 되어있잖아 그러면 이대로 하는 것이 어떻게 잘 만들어서 그려지 이래서 내가 그려야 시작 위도 하나 붙여있잖아 흠이하고 뜯을 수 있지 흠이하고 뜯을 수 있지 흠이하고 뜯을 수 있지 흠이하고 뜯을 수 있지 근데 밑에는 여기 손이 있잖아 그를 봐봐 흠이하고 뜯을 수 있지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빅팍 빅팍 빅파르 라슬라 슬픈 저처럼 심심치니 essas지 빅파 빅팍 빅팍 ём 라슬라 빅팍 면 라슬라 빅파틱 면 라슬라 빅파시 빅라슬라 그치 빅라슬라 아멘 솔로 솔로 잘했으면 잘했는데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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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지 말고 집어 아니 듣지 말고 집어 집어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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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잡어 잡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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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내 집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맞춰 내 앞손으로 집는 거라고 이게 집는다고 생각하고 싶는데 집은 어떻게 하느냐 봐 이렇게 쉬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잡고 저게 막 얘를 막 막고 엄지로 그렇게 듣는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잡고 자 이런 상태에서 잡고 다녀 얘를 하고 안을 잡고 다녀를 잡고 다녀 다녀 손을 잡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내가 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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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놔 가렸는데 얘를 막아줘야 돼 다시 다시 여기까지만 해요 오늘이 매장 벌썽을 했는데 고추가 어디있으니까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친구들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말 들으면 그 다음 제 이름은 어게 알았지? 자기가 봐봐 그러고 뒤로 챙기면 같이 망설여야 돼 이게 챙기는 거잖아 솔로만 챙겨요 솔로도 못 챙겨놨어 그럼 아니지 솔로이지 그렇지 손까지 잘했어 벌써 많이 했잖아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달콤이 엔터는 혼자 난리 났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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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질문하자. 렐렐레 미미미 계속 그 했던 줄 들어야지. 뚜껑 챙기고. 렐를 챙기고. 또 미를 또. 미미미도 이렇게. 굿굿굿굿굿굿. 참night에 정신을 막아준 후에. 아이고, 잘한다. 자, 해보셔요. 미미미. 미 미미. 아리아. 헬스. 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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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한다.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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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번 더 보시다가 이렇게 미니면대 설 설 여기까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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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러 이렇게 이더러 를 그 다음에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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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솔 솜 솜 솜 솜 솜 솜 솜 솜 솜 . . . . . . . . 아유, 시작했어. 자, 여기 불려, 거기에. 이 때 노래는 가로도 해봐. 아이고, 죄송하다. 네, 소울, 소울. 설레습니다. 아, 그 때가. 아, 그 때가. 아, 그 때가. 아, 그 때가. 네, 그렇지. 오, 오, 오. 또, 또 여기까지. 그래서 또 어떻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은근히, 은근히 그래도 노력들을 한다. 나 그 뽑을 줄 알았더니 많은. 그러면 욕심이 나갖고 했어. 그럼 오늘 웬일이니까요. 그러지만 배운 데서, 배운 데서부터 거기까지 할 수 있을까? 해볼지. 논스톱으로? 천천히 해볼까? 그러면 배속을 느려서잉? 레비솔, 잔잔히 가. 그러나 나를 따라서 해야지 프리리듬으로 가면 안 돼. 시작! 되었네 꽃이 피었네 어둠면말 김성달래 도내기 얼굴 빠졌어 그거 하지 말아 안 한 것을 하지 말아 여기까지 한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연습들 5분만 5분도 아니야 한 3분만 하고 끝내 오늘은 나가서 친구 집에 가야돼 집들이 그러니까 오늘은 일찍 가야돼 어서오시오 이제 끝이야 알아서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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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